반갑습니다. HLB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쇼커버링도 진행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행되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HLB, 파워, 생명과학 같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생명과학하고 HLB 파워는 조금 소용주니까 일단 놔두고 HLB하고 생명과학이 이제 키맞추기 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HLB 오전에 마이너스 한 2% 까지도 뺐었죠. 이렇게 뺐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강한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조 5천억 수준이죠. 이제 5조 5천억 수준입니다. 외국인 소진율 9% 정도 9.2% 정도 되고 있죠.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어제 기관이 8만 6천 주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약간 좀 주식을 개인들이 좀 팔게 하게끔 이런 마중물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면은 베이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오전에 그런 모습이 잠깐 보였었죠. 오전에 시작하고 요렇게 내려갈 때 골드만석스인가 거기에서 조금 2만주 팔고 만주 팔고 3만주 정도 이렇게 파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겁을 주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280만주 되고 있죠. 지금 계속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금 HLB가 거래대금 1등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상당한 관심이 HLB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강한 기운이 HLB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확실히 아주 강한 운이 들어온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나게 되면 계속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큰손 개인들이 많이 있죠. 강남에 그런 자금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이죠.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이게 진짜 백이다. 돈이 되는 게 맞더라. 이렇게 판단되면은 나도 그런 부분도 또 힘이 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벌써 돈 냄새를 먼저 맡은 부분이 있죠. 벵가드하고 블랙록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그룹이죠. 투자 그룹이죠. 거기에서 지금 돈 냄새를 맡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한다. 이렇게 봤으니 들어왔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틀 동안에 끌어내린 거는 대주주가 판다더라. 말도 안 되는 루머. 그냥 팔기 위한 명분을 쌓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프리엔디에이. 이거는 성공하고 실패 이런 개념이 없는데 실패했다더라. 그런 거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자 이렇게 어거지로 내린 부분은 이렇게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크죠. 작전으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들통납니다. 지금 HLB에서 공식 입장을 냈죠. 그거 다 루머라고. 그리고 프리엔디 뭐 실패 이런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HLB가 뭔지 HLB가 항암신약을 만드는 회사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한테나 먹힐 만한 건데 그냥 이제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 그러나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또 먹힙니다. 희한하죠. 정말로 희한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 건데 바로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자다가 봉창 돌기는 소리다. 이게 이제 뽀록이 난 거죠. 들통이 난 겁니다. 거짓말로 계속 일관을 할 수 없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진실이 바로 밝혀지는 거죠. 이거 뭐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8% 정도 올라 있죠. 14만원 이제 돌파를 했고 지금 240분선 3분봉 기준으로 해서 3분선 기준으로 해서 240분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공방을 버리고 또 이제 조금 조정을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나 이런 부분 조금 진행되고 지금 올라가는 힘을 봤을 때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거지로 거짓 루머로 이렇게 내린 부분 제자리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찾아 돌고 올라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제 뭐 쇼커버링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쇼커버링을 안 하고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벵가드하고 블랙롱 이런 데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지분을 더 늘려 나갈 가능성이 뭐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항서제약의 주가 지금 시가총 65조 중국만 판매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승인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HLB 프리엔데이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아침에 그래서 일찍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지금의 위치는 절대로 겁을 먹을 위치가 아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수준에서 단타에 자신 있는 사람은 쳐도 되지만 이거 잘못 단타를 치다가 위로 뻗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실화가 좀 되고 있죠. 이제 이틀 3일동안 음봉을 이렇게 보여줘 놓으니까 최신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음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고 오전에도 시작하고 이렇게 쭉 내리면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음봉이 보이니까 역시나 또 음봉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팔았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팔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정말로 이제 닥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어거지로 내린 부분이 이틀 동안에 완전히 어거지로 끌어 내렸죠. 이거는 그냥 바로 이 회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루머를 이용해서 했는데 끌어 내렸는데 그 루머는 다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죠. 자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투신도 13000원 들어오고 있죠. 요거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기관 쪽에서도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HLB 쪽으로 모든 반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검색 종목 1등 2등의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죠. 그리고 이제 HLB 파워 요런 HLB 그룹이 전부 다 인기 검색 종목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HLB 지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잠깐 탁 뿌려놓은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아침에 보시면 산만주 저렇게 겁을 한번 앱이 준 게 여기죠. 요렇게 한번 겁을 주고 나서 마창 초반일 겁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예 뭐 꿈쩍도 안 하죠. 그 다음부터는 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구로 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한번 찍어 누르고 다시 가고 있죠. 자 이제 240분 선 240분 선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돌아서 지금 다시 올라 서려고 하고 있죠. 요런 부분들 뚫어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바로 뚫을지 뭐 늘고 뚫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인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평선 이제 다 뚫어내고 다시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기관 투신 자 요런 부분에서 들어온다는 부분 이게 이 기관들이 이제 사서 갚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틀 동안에 크게 많이 내려놨죠. 32%는 안 내렸습니다. 정말 가전술수를 써서 내린 거죠. 그러고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지금 다시 또 말씀 드리지만 오전에도 이렇게 제가 영상 올릴 때만 해도 마이너스 2% 1% 이랬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겁이 난다고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 팔았다가 여기서 사야지 요런 식으로 또 현혹이 돼서 성공을 하면 관계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성공하면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신효과 때문에 현혹이 돼서 단타 치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또 아쉬우니까 높은 가격에 다시 사고 이러면 정말로 이거 좀 멘탈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가치를 본다면 중국 항서제약 시총만 좀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정도 단타를 칠만한 위치에 갔을 때 그때 뭐 단타를 쳐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장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흐름이 뭐 아주 좋습니다. 300만주 벌써 넘었고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이 기관들 이제 좀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이 끝나보면 뭐 알 수 있겠죠. 자 이번 시연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